정말로 잡고 싶다면? 이쯤에서 났다가 다시 잡아.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부장실을 옮겨. 진짜 끝인가 봐요. 끝! 진짜 마음 정리하려는 건가? 이제부터 너는 나쁜 남자가 되는 거야. 질투작전. 네가 느끼는 그 질투심, 그 본능적인 감정을 윤서 씨도 느껴봐야 너의 소중함을 알지. 힘든 일 생기니까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. 윤서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?